이번 시간에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 을 누릅니다. 대화상자에서 문서 단위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위드 900, 하이트 900, 레졸루션 72를 각각 입력합니다. 칼라 모드, RGB 칼라,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얼스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이얼스패널에서 레이어 2를 더블클릭한 후 다이아몬드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을 선택합니다. 를 누르고 정원 모양의 셀렉션을 그립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F5를 누릅니다. 대화상자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50% 그레이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필터, 노이즈, 에드노이즈 메뉴를 선택합니다. 에드노이즈 대화상자에서 어마운트의 240%를 입력하고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을 선택합니다. 모노크로마틱에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필터, 블러, 블러 모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터, 픽셀레이트, 크리스탈라이즈 메뉴를 선택합니다. 크리스탈라이즈 대화상자에서 셀 사이즈에 65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L을 누릅니다. 레벨스 대화상자에서 인풋 레벨스에 45, 1, 165를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T를 누릅니다. 패널에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하고, 가로 넓이 값인 W에 10%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반짝반짝 예쁜 다이아몬드 보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주변의 불필요한 투명 배경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이미지, 트림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림 대화상자에서 Based on은 Transparent Pixels를 선택합니다. Trim Away에서 Top, Bottom, Left, Right에 모두 체크된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오늘 완성된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여 후속 강좌에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든 다이아몬드를 저장하기 위해 File, Sav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를 누릅니다. Save on your docum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File 이름에 53, BottomScore, Diamond.psd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문서를 저장합니다. Photoshop Format Options 대화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만들기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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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